음? 어! 퓨전코어! 이런C 그래 얘.. 전기가 있는 곳에 퓨전코가 있지 기본.. 기본적인거지 그치 그나마 퍽 찍어서 이 정도 예 뛰지는 못하는데 어? 음.. 으악! 이게 뭐지? 이건 제 마지막 날씨가 파이프 제발 버려줘 파이프 아니 뭐하냐 얘 어딨어 야 이거 뭐 파워하면 안껴주니까 완전 약골이네 데미지도 약하고 대체 테이블 스푼는 왜 먹은거야 목 매달았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지 아시는 분 야 이거리 가는데 또 다 뭐야 AP 소모하는데 빠른 이동이 된다는게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포라우 게임이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내가 왔지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볼트가 앞으로 몇개나 남았을까 설마 이거 마스터 안 뜨네 등급이 없네 오 마이 갓 으쌰 어우 inclusion 오쌰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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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 수원해 뭐지? 1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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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3번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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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제목이요 폴아웃 4입니다 위험했스 위험했스 저 공장까지는 발견하고 가자 여기까지 온게 아까워서라도 그니까 데스클로 손으로 원래 무기 만드는거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게 없어졌는지 저거 뭐지? 저게 내가 아는게 맞다면 야이C 아 아 아니 데스클로가 조정하고 일다나 laugh eff eff 이씨 레전돌이야 이씨 안 펼쳐 x2 나이스 어그로 여전히 안 펼쳐 잠시 안 펼쳐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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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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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더 봤지. 한 마리 더 봤는데. 기왕이면 길까지 잡고 갈까? 돌아가자. 돌아가자. 저기 있다. 체킹했어. 체킹했는데. 어디에? 네. 해킹. 자리 나와. 프로야. 뭐지? 이거 어떻게 해야해? 진짜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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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, 씨 카멜레온이 이걸 맞아서 지난 거라고요? 오늘 카멜레온이 이렇게 쎄 발톱에서 나고 자, 이제 준비해야겠다 이거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 내가 탄원 있지 크후후후, 라치드 런취 오? 오! 오! 으아아오! 흐아아! 아! 아! 아이씨 대사장님이 누굴 스읍 야 거의 데스윙이야 이거 이씨 한동 어디서 하지? 오 마이 갓 카멜론이 진화했다고 저게? 말도 안 돼 딜이 약한 것 같아 대포가 아 샷건밖에 없다 이거는 샷건 초극 딜 맞춰라 맞춰야 된다 온다 지금이야 자 재택 매드엑스 빨구요 사이코잽 빨구요 빨거 있냐 스틴백제 너무 일찍 빨았다 너무 일찍 빨았어 잠깐만 9번이지 너무 일찍 빨았어 갓 한방에 보내야 돼 한방에 보내야 돼 샷건대 165지 퀵돌어 퀵돌어 어디서 퀵돌어 라니텀 손 발 지나가면 안 돼 라이텀 으아아아 이게 뭐야 약발이라고 하는 거다 불러 야 다 불러 어.. 한새끼 도 있어 우오와아아앝 황님 황님 Т, 와illa 황님 수려 아! 바디말고 어엏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아 늦었어 낙이 풀렸어 뭐야 어디야 여기야? 오는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데미지가 말도 안 돼 아 칼 안 찍혀 아 아 안 돼 아 뭐야 메디엑스 안 받았다 버틸 만한데 버틸 만한데 버틸 만한데 버틸 만한데 아 아 아 아 아 시 오오아 에어어어 으어어어아아 흐어어어어어어 타 타 타 타 타 헤드샷 피했다 파이프와 빨리와 가자 사이코 제시 이렇게 좋습니다 데미지 25% 증가 데미지 저항 25% 증가 거기다가 슬로우 타임 그 다음에 맥스 HP 증가까지 완벽하지 사이코 제시 몇 개나 봤지 나 지금 집에 아마 몇 개 있을걸 7개 있는데 이거 하나 빨면 솔직히 보스 뭐 나와도 안 무섭다 빨리와 저거 락해지하고 가야지 옵션만 풀옵션이었으면 뭐 아 레전더리 보다 어렵다고요? 아니 완전 쉽게 잡았는데 뭘 그래 레전더리 잡는거는 이제 고지대에서 못 올라오는거 이용해서 잡는건데 문제는 이제 그거지 이렇게 잡는게 깔끔하잖아 하죠 어? 아 미치 진짜 아icht 어.. 어.. 피가 없어 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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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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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쏴소 빠러? 앙 안죽안죽어 아으 안죽아 calidad 날쏘 pasti 오우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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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칙 지휴 어유 한 대스크로루 밭이야 여기 여기 뭔데 락도 아니 뭐 안 찍히냐 여기 나중에 오는데만 된가봐 변전소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잘수는 없네요 완전 그냥 폐허네 근처에 뭐 찍을만한거 없나? 저기 끝인가? 어딨죠 지금? 아 뭐야 맵 끝이구나 다리만 자르면 호구야? 아 그래요? 꿀팁 감사 얼굴 봐 얼굴이 되게 사각해 보였어? 무슨 일이야? 당연히 볼까요 여기가 뭐예요 8원을 파시네 오늘의 팁 맵 끝자락에는 데스크로가 서식한다 꿀팁이네요 진짜 흑막 그 자체가 생겼다고요? 뭐 딱히 뭐 그런건 아닌데 지금 미사일런처가 이거 좋은거 있으니까 이거 팔아버리죠 미사일런처 두개는 오케이 팔아버리고 이제 컨벳 라이플 다시 돌아올 때가 된거 같애 딜이 너무 약해 뭔가 딜 올려줄만한 아이템이 필요한거 같애 가스마스크 다 팔아버리고 슬금슬금 팔아도 천천히 팔아도 아이템은 저기서 나오니까 포켓티도 이거 팔아버리고 하이드아웃핏 팔아버리고 밸류순으로 정렬할까 팔게없다 이제 어디보자 에이드계열이 뭐가 남았나 사이코젯 17개 아까 그거있죠? 17개 남았어요 그 사이코 버프하고 사이코젯하고 두개 중첩되나 이거 두개 그럼 50% 데미지 증간돼 두개 동시에 빨고 싸우면은 뭐 게다가 지금 먹은거 뭐지? 데스클로 머시기 그거 스테이크 한시간동안 민첩 1증가 체력 185치워주네요 고기가 어 뭐 엄청나긴한다 데스클로 에그 오믈렛? 어 체력 리젠트 추가돼주네요 저장하고 빨아보라고? 아 그래야겠다 과연 두개 다 적용되면은 진짜 미쳤다 어 뭐야 왓? 두개 동시에 먹으면 50% 증간돼 거의 뭐 샷건은 진짜 말도 안되는 한발당 데미지가 세가지고 이득도 제일 많이 본단 말이야 단발총은 어차피 많이 못 쏘니까 의미가 없고 스나이퍼가 제일 이득 많이 보겠다 두개 딱 빨면 무조건 한사람 원킬인데 전부 다 머리통이 두개라고? 일단 머리 기형이 가장 케이스가 많지 않을까요? 저장하고 됩니다 아 잠깐만 아닌가? 데미지 레지 슬로우 타임 맥스 AP 35 그리고 데미지 25% 데미지 25% 데미지 레지만 35% 추가되네 안되는거 같죠? 제트를 빨면 어떻게 될까? 제트효과는 완전 씹혔네 하나 빨고 배츠로 눈 아 겨 아 오케이 잠깐만 일단 브라민 원 저정도 나와요 피 저정도 나왔고 일단 여기서 이게 데미지 저항인가 이게? 아닐껀데 안 돼 적용 안 돼 적용 안 돼 아닌가? 맞죠? 안 되죠? 네 발이었나 네 발? 좀 차이 나는데? 근데 되나? 되는건가? 바로 해보면 되지 바로 하나 더 먹고 내가 지금 싸이콥 버프 먹었죠? 싸이콥 잼 먹으면 돼 다섯 번이잖아 이거는 다섯 번이잖아 이거는 안 된다고 봐야겠다 사실상 이거 까망님 저장해놓은거 저장해놓은거 삭제하고 새로 키우고 싶어 새로 키워요 왜 주저해 새로 키우고 진짜 싸그리다 쓸어 왜 아니 안될게 뭐가 있어 그냥 하면 되지 안그래? 그냥 하면 되지 왜 그냥 하면 되지 왜 난 지금 후회스럽지가 않아 역시 기본은 이거거든 울트라제는 뭐야 슬로우타임 그다음 맥 맥스 AP가 100 증가네요 크으 이거 더 만들 수 있는 약은 없나? 케미스트는 저거밖에 없나보네 일단 다이아몬드 시티 갑시다 전에 일단은 파밍할거 아 술을 다 먹어가지고 남은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비어하나 음 인텔리전스는 쓸모없잖아 그죠? 거래할때 의미 없을거 같고 아까 무슨 그 카리스마 많이 올려주는 술이 있었는데 그거 왜 안되지? 인증가 인트일 감소 맥스 HP 20 보드카 먹고 라드허웨이 그동안 진짜 많은 맥들을 밝혀왔구나 마켓으로 바로 가자 저 표시는 별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로 와 아 너 왜 아무것도 안들고 있냐 원래 내가 쟤한테 안해줬나 그런가? 꼬여가지고 내가 안해줬나 상인들 어디갔냐 아 짜증 밤이라 어디갔나보네 앉아서 쉴만한 데가 있나 로봇타워 거래하라고? 아 그럴까? 아 그러자 뭐라고? 나니와? 누들컴 20개 무게 이거 20인데 그러면 무게 20이라고 이게? 너무 무거운데 밸류는 55 다 사면 얼마라고? 어이구 1100이네 그닥 사고 싶지 않는다 미스터 핸디랑? 아 버거 걸렸다 바에 앉을 수 있다고? 아니 미스터 핸디 어디갔지 나 전투용품이 필요한거니까 바에 앉자 벌써 앉아있네 얘? 아이씨 다카앗이 말고 미스터 핸디랑 거래? 알았어 나니시마스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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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깄다 24시간 서비스 오시 다이몬 시티 서클래스 응? 다이몬 시티 서클래스 다이몬 시티 서클래스 다이몬 시티 서클래스 다이몬 시티 서클래스 24시간 응? 렛츠 시 워이우가 anything 와우 뭐 파나 레어 아이템 안 판다 일단 레어 아이템은 안 팔고 어? 어 유명히 일어난